퍼포먼스 전통시대 야 사각만 올라가봐라 난리 난다 응 아니면 치우고 와라 사람 많다 아 이게 주차장이구나 영 왔는지 확인한다 기상 깜빡이 역시 젊고 싶은지 알아듣네 o o o o o o 옆에 있는 군대에서 신나는 무너지대 여행에 있는 집에서 부끄러워 보러 온 집에서 오마이도 여행에 오는 집에서 여행을 가고 여행을 가고 여행을 가고 여행을 가고 여행을 가고 동네에 온 집에서 여행을 가고 여행을 가고 고춧가루 너무 좋아요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서 쨔인 한국의 나무는 딱히 그냥 먹기로 했어요 고기를 먹었거든요 축하합니다 밥 먹기 거기를 밥 먹기 밥 먹기 키트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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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드세요 이거 볼게인지 첫 번째리에서 3시간 종이 시간 뭐 있으시죠? 이거 0초 되면 가져가시면 되고 이거 세련된 영상으로 한 번 더 버리는 거 맞아 모짜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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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sive 코코 모짜렐라 식당은 아멘 비빔밥을 먹으러 가게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으러 왔어요 진짜 너무 멋졌어요 아시피 너무너무 멋졌어요 고맙다 진짜 멋진 고마워 진짜 멋져 우리가 시행을 해봐라 형 뭐 먹을건데 감사합니다